농부와 개미 옛날 전라도 광주 땅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해인가 큰 가뭄이 들었어요. 한평생 논밭에 씨앗을 먹고 그것을 애지중지 가꾸며 살아가는 농부들에게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광가에서는 물 한 방울 잡아둘 방죽 하나 쌓지 않고 허구한 날 술판을 버리거나 사냥으로 세월을 보냈어요. 마을 사람들은 날마다 쨍쨍한 하늘만 쳐다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곡식이 타다 못해 사람 가슴마저 탓하겠다. 정말 큰일 났소. 만나는 사람마다 이것이 인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며칠을 두고 억수로 퍼붓는 장마비였어요. 비에 굶주린 마을 사람들은 너도나도 나와 물구경을 나섰습니다. 산 기슭에서 갯딱지 같은 초가지붕을 이고 사는 오서방도 거세게 물결치며 흘러내리는 강가로 나왔어요. 얼마나 모깃하게 기다렸던 비였을까요? 웃음어린 눈길로 강물을 바라보던 오서방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낡은 베개 같기도 하고 썩은 다리끼 같기도 한 것이 흙탕물에 둥둥 떠내려오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낡은 베개도 썩은 다리끼도 아니었습니다. 뜻밖에도 그것은 큼직한 개미 둥지였어요. 수만 마리의 개미들이 살아보겠다고. 둥지 위에 기어올라 아물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엾기도 해라. 저것들도 살아있는 목숨인데. 오서방은 불쌍한 생각이 들어 개미 둥지를 조심스레 건져서 마른 땅을 골라 옮겨놓아 주었습니다. 어서 마음 놓고 여기다 새살림을 펴라. 오서방은 새까맣게 모여들어 오글거리는 개미들을 바라보자 기쁘기 그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비는 먹고 햇빛이 쟁글댕글 내리쪼였어요. 담비를 흠뻑 먹은 곡식들은 푸른 잎을 번들거리며 살랑살랑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어요. 아침밥을 지으려고 밖으로 나갔던 아내가 급히 뛰어들어오며 소리질렀습니다. 여보, 어서 일어나 밖을 내다봐요. 웬 쌀이 마당 한가운데 무더기로 쌓여있어요. 쌀이라고? 그럴 리가 있어? 오서방은 아내의 말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쌀 한 줌이 없어 풀뿌리로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형편인데. 그렇게 많은 쌀을 누가 가져다 주었겠어요? 오서방은 아내의 말을 들은 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안타까워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할 수 없이 밖을 내다보던 오서방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세상에 이게 뭔 쌀이야? 한 소문 되겠는걸? 오서방은 집신을 질질 끌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참 모를 일이었습니다. 쌀을 갖다 놓을 사람도 없지만 설사 있다 해도 저렇게 마당에다 마구 쏟아 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서방과 아내는 선뜻 쌀에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잠시 망설이며 서 있었습니다. 분명 이것은 남의 쌀인데 잘못 건드렸다가는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맨땅에 있는 쌀을 그대로 둘 수도 없어서 가만히 담아서 남들이 다 보는 토방에 올려 놓았어요. 임자가 보면 찾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당에는 쌀더미가 계속 쌓였습니다. 하지만 쌀 임자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쌀을 갖다 놓는 걸까? 오서방과 아내는 밤새도록 문구멍으로 내다보았으나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몇 해를 두고 계속되자 오서방내는 그 고장에서 으뜸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해 봄이었어요? 고을 관가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의창의 쌀이 한 톨도 남지 않고 모두 없어진 것입니다. 의창에는 빈 가마니만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의창 직인은 쌀을 도둑맞은 죄로 옥에 갇혔습니다. 한편 광가에서는 쌀을 훔쳐간 도둑놈을 잡으려고 온 고을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그러나 쌀을 누가 가져갔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어요.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집을 뒤지던 군졸들은 가난하던 오서방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군졸들은 오서방 내 집으로 우르르 몰려가 곶간문을 열어 제쳤어요. 곶간의 쌀이 가득 찬 것을 본 군졸들은 다짜고짜 오서방을 광가에 끌어다가 따졌습니다. 의창에 쌀을 훔쳤지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목을 치겠다.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형님은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럼 빌어먹던 놈이 어떻게 벼락부자가 됐느냐 오서방은 쌀이 생기게 된 사연을 사실대로 말했으나 아무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그 이상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남의 것을 티끌 만큼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의창에는 언제 갔으며 그 많은 쌀을 어떻게 실어갔느냐 하늘이 내려다보고 땅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의창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어디선가 사람의 목소리와는 다른 괴상한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때리지 마라. 그분을 불어들여라. 형님들은 깜짝 놀라 사방을 돌이번거렸어요.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래도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말소리만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알 필요가 없다. 그분은 어진 사람이니 어서 풀어들여라. 형님들은 농부를 더 잡아두었다간 무슨 큰 변이라도 당할 것 같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가난하던 농부가 벼락부자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도둑질을 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님들은 할 수 없이 오서방을 풀어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오서방은 무슨 영문인지 그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온 밤을 모덱이다가 잠이 든 오서방은 이런 꿈을 꾸었어요. 오서방 내 마당에는 난데없는 개미떼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개미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어요. 어지신 분이여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 소리는 낮에 관가해서 들리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무엇이 고맙단 말이냐. 오서방은 개미들한테 바싹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개미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들은 몇 해 전 큰 비가 왔을 때 흙탕물에 떠내려가던 개미들입니다. 둥지를 타고 떠내려가는 우리들을 당신이 구해주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궁리하다가 의창에 있는 쌀을 날라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밤마다 하나씩 물어봤지요. 오서방은 그제야 날마다 쌀더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 그랬구나 내가 한 일이 무엇이기에 잊을 수 없단 말이냐. 마음 착한 어르신이여 앞으로 가난한 고울 사람들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미때는 이 말을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서방은 자기 목소리에 놀라 그만 잠에서 깨어났어요. 생각할수록 기특한 개미들이었습니다. 옳은 말이다. 재산이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지 개미들이 물어다 준 쌀을 바라서 방죽을 쌓자 그래서 해마다 할 일 없이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물을 가둬두었다가 농사를 짓자. 다음날 오서방이 자기 쌀을 팔아서 방죽을 쌓는다는 말이 온 고울 안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오서방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칭찬하며 너도 나도 공사를 돕겠다고 나섰어요. 방죽 공사를 한 뒤로는 그곳에 커다란 못이 생겨 1년 내내 물이 찰랑찰랑 고이게 되었습니다. 다음해부터 마을 사람들은 아무리 큰 가뭄이 들어도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답니다. 불씨를 무서워하는 호랑이 옛날 어떤 깊은 산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끼 노루 오소리 너구리 같은 약한 짐승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늙은 호랑이였어요. 이 늙은 호랑이는 담배를 피울 줄도 알았습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 소나무 밑에 앉아 부시를 쳐서 담배대에 붙여 물고는 뻐끔 뻐끔 빨고 있는데 호랑이 머리 위로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호랑이는 콧구멍으로 연기를 풀풀 내뿌며 나무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무 위에서는 황새가 둥지에 앉아 알을 굴리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황새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황새야 네 알 하나만 다오 목이 컬컬하다. 내 알이 네 먹잇감 인주라니 그런 얼빠진 소리는 하지 말거라. 황새는 한마디로 딱 잘라 말했습니다. 뭐야 순순히 말할 때 듣지 못하겠니 나무에 불을 콱 질러버릴 거다. 호랑이는 약이 올라 을러대었습니다. 그 바람에 황새는 겁에 질려 알 하나를 내려보냈어요. 심술 그진 호랑이가 나무에 불을 지르면 둥지째 모두 타버리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황새 알을 단숨에 쭉 빨아 삼킨 다음 다시 말했습니다. 황새야 네 알은 참 맛이 좋구나 한 알만 더 내려보내렴. 황새는 귀여운 새끼가 될 알을 더 내줄 수도 없고 심술 굳은 호랑이의 비위를 건드릴 수도 없어 안타깝게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산 산 산 너머 토끼 한 마리가 깡충 뛰어오다가 그 가련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황새 아주머니 어째서 그렇게 울고 계십니까? 토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쭈그리고 앉아 황새를 쳐다보던 늙은 호랑이는 이번에는 토끼에게 덤벼들었어요. 요놈 출출할 판에 마침 잘 만났다. 나무위만 쳐다보느라고 호랑이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토끼는 깜짝 놀라 눈알이 더욱 새빨개졌습니다. 토끼는 무서워 바들바들 떨다가 문득 꽤 하나를 생각해냈어요. 호랑이 할아버님이 여기와 계셨군요. 할아버님이 시장에 하시는 줄 알고 내가 지금 먹잇감을 장만해놓고 모시러 오던 중입니다. 어서 갑시다. 토끼는 아주 반가운 체하며 호랑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맛있는 먹잇감을 장만했다는 소리에 호랑이는 대뜸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래 어떤 먹잇감이냐 소고기 열 끈을 주고도 바꾸지 않는다는 참새고기지요. 그 따위 황새알이 비기겠습니까 맛있는 참새고기를 얼마든지 드릴 테니 어서 갑시다. 토끼는 귀를 쫑긋거리며 재촉했습니다. 참새고기를 얻었으면 여기로 가지고 올 것이지 왜 빈손으로 달려왔어. 호랑이는 벌써부터 군침이 슬슬 돌아 유감스러운 듯 토끼를 흘겨보았습니다. 원 호랑이 할아버지도 내가 가지고 온 듯 그것으로 간에 기별이나 가겠어요? 몸속 걸어가서 많이 자셔야지요. 어서 나를 따라오세요. 토끼는 앞장서 깡충깡충 뛰어갔습니다. 늙은 호랑이는 기쁨을 참지 못해 늘물거리며 토끼 뒤를 어슬렁 어슬렁 따라갔습니다. 토끼는 억색풀이 길길이 웃거진 숲속으로 호랑이를 끌고 가서 말했어요. 자 여기 앉아서 입을 딱 벌리고 기다리세요. 제가 참새대를 몰아올게요. 뭐? 이제야 참새대를 몰아와? 따라오면 바로 먹는 줄 알았더니 호랑이는 마뜩차는 눈으로 토끼를 흘겨보았습니다. 참새는 산채로 먹어야 맛이 더 당기는 법이래요. 잠깐만 눈을 감고 앉아서 기다리세요. 눈까지 감으라고? 그럼요. 그래야 참새들이 우르르 소리치며 마음 놓고 입안으로 날아들어온답니다. 토끼가 말하자 호랑이는 눈을 꼭 감으면서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토끼는 호랑이가 눈을 감은 틈을 타서 호랑이 주머니에 있는 부시를 세며시 끄집어냈습니다. 그러고는 부시를 일으켜 억새불에 불을 질러놓았어요. 늦가을 바람에 바싹 마른 억새밭이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불길은 마치 참새대가 날아오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면서 호랑이가 있는 대로 번져갔습니다. 참새대가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미련한 호랑이는 눈을 딱 감고 조바심이 나서 입만 더 크게 벌렸습니다. 그러다가 불이 불이 털에 닿는 순간 깜짝 놀라 냅다 뛰었지요. 마침내 불씨를 일으켜 남을 잡자던 호랑이는 제가 도리어 불에 타 죽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늙은 호랑이가 불에 타 죽었다는 소식은 곧 호랑이네 족속들의 귀에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알았더니 불이 우리 할아버지를 죽였구나. 이제부터 불을 조심해야겠어. 호랑이들은 그때부터 불을 아주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밤길을 걸을 때면 언제나 불씨를 장만해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똑똑한 꾀동이 옛날에 어떤 동네에 꾀동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애가 아기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는 아버지가 꾀동이의 손목을 꼭 잡고 논으로 나갔습니다. 논 머리에 이르자 꾀동이는 생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혼자 걸을래요. 오냐 그렇게 해라. 꾀동이는 아버지 앞에 서서 논두렁으로 아장아장 걸어갔지요. 그때 콩포기 사이에 숨어있던 개구리들이 두 다리를 뻗고 눈물로 뛰어들었습니다. 큰 개구리들은 첨벙첨벙 뛰어들고 새끼 개구리들은 참방참방 뛰어들었어요. 아버지가 꾀동이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무서워 개구리들이 도망치는 구나. 꾀동이는 살레살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무서워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째서 달아날까? 꾀동이는 머루알 같은 두 눈을 또룩거리며 그 자리에 멈춰서서 개구리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거 좀 보세요. 개구리들이 발가벗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물속에 바삐 숨는 거예요. 아버지는 꾀동이의 말이 너무나도 기특해서 큰 소리로 웃었답니다. 그런 꾀동이가 다섯 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며 마당에서 놀고 있는 꾀동이를 불렀어요. 얘야 이리 좀 오너라. 꾀동이는 얼른 달려와 토박 밑에 두 발을 모으고 섰습니다. 아버지는 꾀동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그동안 내 꾀가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러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이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꾀동이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뻔한 걸 묻는 바람에 한동안 어리둥절에 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집안에 앉아 계시지요 뭐. 그래 분명히 집안에 앉아 있겠다. 그럼 집안에 앉아 있는 이 아버지를 네가 서 있는 마당으로 나가게 해봐라. 꾀동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아버지의 두 눈을 말끄럼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고 막 끌어내도 괜찮나요? 에이고 생각했다는 게 고작 그거냐. 그래서야 안 되지 네가 아무렴 아버지와 힘내기를 내서 이길 것 같으냐. 사람이란 머리를 쓸 줄 알아야 해. 머리를 쓸 줄 모르면 손발이 고생하는 법이니라. 그러니 아버지를 속여넘길 그럴듯한 꾀를 써야지. 꾀동이는 어른들처럼 손에 턱을 괴고 토방에 쪼그리고 앉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웬일인지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 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갑자기 어디가 아프냐 아버지 저는 버릇없는 짓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버릇없는 짓이라니 글쎄 생각 좀 해보세요. 집안에 편히 앉아 계시는 아버지를 어떻게 마당으로 나오시라고 하겠어요. 혹시 밖에 있는 아버지를 집안으로 모시는 것이라면 몰라도 그래서 넌 너무나 안타까워서 웁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렸습니다. 듣고 보니 네 생각이 참 기특하구나. 그럼 이 아버지가 밖으로 나갈 테니 집안으로 들어오게 해봐라. 아버지는 선뜻 일어나 마당으로 성큼성큼 나갔습니다. 그러자 우는 척 하던 꾀동이는 까르르 웃으며 너무 좋아서 손벽을 쳤어요. 우리 아버지가 마당으로 나오셨네. 아버지 어때요? 이젠 됐지요? 그제야 아버지는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옛끼 녀석 아버지를 속이면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런 꾀밖에 떠오르지 않는 걸. 아버지는 허하 웃으며 꾀동이의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졌다. 그동안 내 꾀가 내 키보다 곱절이 더 자랐구나. 어느 따스한 봄날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꾀동이 보고 이웃 동네에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꾀동이는 얼른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웃 동네로 가려면 큰 개울 위에 놓여있는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꾀동이가 다리목에 거의 이르렀을 때였어요. 세 아이가 웬일인지 길섭해 서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애들은 불쌍한 아이들이었어요. 한 아이는 허리가 굽은 곱사등 이었고 또 한 아이는 왼쪽 눈을 못 보는 애꾸눈 이었고 다른 한 아이는 오른쪽 발을 저는 절름발 이었습니다. 꾀동이가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왜 거기 서서 울고 있니? 곱사등 이가 대답 했습니다. 저것 좀 봐 방망이를 든 파수꾼이 다리를 지키고 있지 않니? 지금 저 건너 산기슬 계서 고을 원님이 산 놀이를 벌이고 있는데 병신들은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한대 애꾸눈 이도 한마디 했습니다. 병신은 뭐 사람이 아닌가? 잘른 발이도 투덜렸어요. 정말 이걸 어쩌면 좋니? 투덜렸어요. 정말 이걸 어쩌면 좋니? 우린 다리를 건너가야 집에 갈 수 있는데. 꾀동이는 다리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리 위에 선 파수꾼은 방망이를 내두르며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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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이 건너가지 않나 해서 퉁방울 같은 두 눈을 뒤룩 거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감쪽같이 속여넘길 수 있을까? 꾀동이는 두 눈을 깜박거리며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지. 꾀동이는 새 아이와 머리를 맞대고 무엇인가 귓속말로 소곤소곤 귀뜸을 해주었어요. 그러자 새 아이는 똑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꾀동이가 일러준 대로 먼저 곱사등이가 길 옆에 놓여있는 조약돌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곱사등이는 금극기 놀이를 하는 척 하면서 허리를 굽히고 조약돌로 다리 위에 금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애꾸눈이는 한 손으로 왼쪽 눈을 가리고 따라가며 소리쳤어요. 내가 봐줄게 금을 똑바로 그어라 오른쪽으로 아니 왼쪽으로 조금만 더 곱사등이는 낑낑거리며 금을 긋고 애꾸눈이는 연신 한 손을 좌우로 흔들며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어느 사이엔가 다리 한가운데를 넘어섰을 때였어요. 방망이를 든 파수꾼이 그들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 녀석들 하필 다리 위에서 장난질을 할게 뭐냐 어서 썩 다른데 가서 놀지 못하겠니? 그러자 전룸바리가 두 아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것 봐 다리 위에서 금긋기 놀이를 나면 내가 욕먹는다고 하지 않던? 얘들아 내가 금을 지울게 우리 다리 건너서 저쪽에 가서 놀자. 응 어서 금을 지우면서 따라 따라 오너라. 어느 사이엔가 곱사등이와 일꾸눈이는 다리를 거의 다 건넜습니다. 전룸바리는 금을 지우는 척 하면서 절룩절룩 다리를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룸바리가 다리를 건너갈 때까지 파수꾼은 그저 멍청이 보고만 있었습니다. 곱사등이는 금을 긋느라 허리를 굽힌 아이로 생각하고 애꼬눈이는 금을 봐주느라 눈을 가린 아이로 생각하고 전룸바리는 금을 지우느라 절룩거리는 아이로 알았던 것입니다. 다리를 건너간 새아이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제야 맨 나중에 다리를 건너온 꾀동이는 새아이를 보고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 봐 꾀만 잘 쓰면 못해낼 게 없어 앞으로는 힘든 일이 앞에 놓여있다고 해서 울기부터 하지 말어 그럼 너희들 집으로 잘 가거라 새아이와 헤어진 꾀동이는 제가 갈 길로 신바람이 나서 걸어 갔답니다. 꾀동이네 마을 한복판에는 몇백년 모근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어느 무다운 여름날 이었습니다. 갓은 내 양반이 서늘한 느티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펴놓고 앉아서 건들건들 졸기도 하고 수근수근 수작질도 하면서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떼약볕이 내리쬐는 논밭에 나가 구슬땀을 흘리면서 김을 매는데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양반들을 보니 꾀동이는 괘씸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양반들을 놀려줄까 한 양반은 빼빼마른 말락갱이였고 또 한 양반은 피둥피둥 살찐 뚱뚱보였습니다. 나머지 두 양반은 얼핏 보면 비슷한데 자세히 보니 달랐어요. 한 양반은 눈이 세모눈이었고 또 한 양반은 코가 주먹 코였습니다. 내 양반을 한참 동안이나 쏘아보던 꾀동이는 무슨 꾀가 떠올랐는지 급히 자기가 잘 아는 이웃마을 떡거머리 총각을 찾아갔습니다. 꾀동이는 떡거머리 총각과 마주앉아 무엇인가 한참 동안 쑤긍거렸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느티나무 아래로 슬금슬금 다가간 꾀동이는 내 양반 곁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나도 땀을 좀 식힙시다. 예끼 상놈아이가 양반 곁에 와앉다니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러기에 난 돗자리 위엔 못앉고 이렇게 맨땅에 털썩 앉습니다. 꾀동이가 이렇게 말하자 내 양반은 더 시비를 걸지 못했습니다. 말라깽이 양반이 후하고 더운 입김을 내뿜고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장장화 일무 풍점이로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꾀동이가 고개를 기웃거리며 묻자 뚱뚱보 양반이 깔보는 투로 말했습니다. 너 같은 일자무식쟁이야 듣고도 모를 소리지 부채질을 하던 세모는 양반도 어음 그렇고 말고 하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러건 말건 꾀동이는 슬쩍 앉은 걸음으로 다가 앉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려줄 수 없겠습니까 그러자 주먹 코 양반이 코를 벌룸거리며 큰 것이나 가르쳐 주는 듯 말 풀이를 해주었습니다. 장장화 일은 길고 긴 여름날 이후 무 풍점이란 바람 한 점 없다는 뜻 그제야 꾀동이는 뒷머리를 썩썩 긁으며 그런 걸 난 또 굉장히 멋들어진 말인 줄 알았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떡거머리 총각이 큰 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낑낑거리며 느티나무 곁으로 지나갔습니다. 심심해하던 세모는 양반이 떡거머리 총각을 불렀어요. 여봐라 어디로 가는고 예 장마당에 개팔러 가는 길이 올시다. 혹시 양반님네들께서 개를 사지 않으시려우? 사건 한사건 어디 개구경이나 해보자. 떡거머리 총각은 가까이 다가와 메고 있던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큰 바구니 바구니 안에는 4마리 강아지가 들어 있었어요. 한 놈은 빼빼마른 말락갱이였고 또 한 놈은 피둥피둥 살찐 뚱뚱보였습니다. 나머지 두 놈은 얼핏 보면 비슷한데 자세히 보니 달랐어요. 한 놈은 눈이 세모 눈이었고 또 한 놈은 코가 주먹 코였습니다. 뚱뚱보 양반이 개값을 얼마나 받겠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떡거머리 총각은 꾀동이를 돌아보며 싱긋 웃고 나서 개값을 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피둥피둥 살찐 강아지를 뚱뚱보 양반 앞에 축혀들고는 이 개값은 한 양이오. 빼빼마른 강아지를 말락갱이 양반 앞에 축혀들고는 이 개값도 한 양이오. 눈골 사납게 생긴 강아지를 세모 눈 양반 앞에 축혀들고는 이 개값도 한 양이오. 코가 미혹스럽게 생긴 강아지를 주먹 코 양반 앞에 축혀들고는 이 개값은 한 양하고 반 양을 더 받겠소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내 양반은 얼굴을 찡그리며 투덜거렸어요. 개값 한 번 비싸기도 하다. 비싸긴 뭐가 비싸다고 그러십니까? 네 마리씩이나 팔아도 겨우 네 양반밖에 안 되는데. 뚱뚱보 양반은 사지도 않으면서 바구니를 발로 찼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얼른 바구니를 안으면서 아니 사지도 않으면서 발기질은 왜 하시오? 하고 쏘아붙이고 나서 장마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이 자리를 뜨자마자 꾀동이는 내 양반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양반님 이네들은 어쩌면 그리도 눈치가 무딥니까? 자기들을 놀려대는 줄도 모르고 이러쿵 저러쿵 들 하시다니 나 원참 아니 놀려대다니 방금 그 총각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 팔아 내 양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건 여기 앉아있는 내 양반 값이 고작 개야 개 네 마리 값 밖에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듣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내 양반은 성이 벌컥 나서 저만치 가고 있는 떡거머리 총각을 따라가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우리가 개 네 마리 값 밖에 안 된단 말이냐 다시 한번 말해봐라 그래 네 잘못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떡거머리 총각은 허리를 곱실 거리며 잘못됐다고 빌었습니다. 양반님네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쌀알같이 귀중한 양반님네들 보고 벽깍지 같은 이상놈이 욕을 했으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지 어섯성 물러가지 못할까 다시 그랬다는 곤장 맛을 볼 줄 알거라 떡거머리 총각은 어디론가 달아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양반은 팔자걸음으로 마치 크게 이기기나 한 듯 천천히 돌아왔지요. 느티나무 아래서 내 양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괴똥이가 물었습니다. 그 총각을 혼내주었습니까? 혼내주고 말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 뭐라고 하면서 빌었습니까? 쌀알같이 귀중한 우리 양반님네들 앞에서 벽깍지 같은 상놈이 입술을 잘못 나불거렸다고 굽실거리더구나. 양반님네들 제발 사람 웃기지 말아요. 그 총각이 비는 척 하면서 양반님네들을 또 놀려댔네요. 내 양반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서로 마주보기만 했습니다. 유식한 양반님네들이 무식쟁이 상놈 총각의 말뜻도 못 알아듣다니 말이 됩니까? 이제 내가 대드릴게요. 쌀이 어디서 나옵니까? 벽깍지 속에서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총각이 양반님네들 보고 니까진 놈들이 내 뱃속에서 나온 새끼들과 같은 놈이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시고는 참. 꾀동이는 한심하다는 듯 어른들처럼 혓까지 차고 날쌔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내 양반은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때가 이미 늦은 뒤여서 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이나 시금덕거리다가 나중에는 쓴 입맛만 쩝쩝 다시며 돌아갔답니다. 한짐 지고 갈 쌀 옛날 어느 마을에 황시성을 가진 욕심생이 부자가 있었습니다. 황부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곡감마다 쌀 가마니를 가득가득 채워넣고 저 혼자 거들먹거리며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나 욕심이 많던지 머슴들을 실컷 부려먹고도 품삭스를 줄 때면 쌀 몇 대빡이 아까워 바들바들 떨곤 했습니다. 어느 해 가을날 이었어요. 누구인가 이른 아침에 찾아와 황부자집 소슬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주인 계십니까? 뚱뚱보 한가는 뒤뚝거리며 밖에 나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대문 밖에는 웬 젊은이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키가 구척이나 되고 가슴팍이 쩍 벌어진 젊은이였어요. 젊은이는 황가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일권을 쓰지 않겠소? 황가는 품삭부터 물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별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주는 대로 받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황가는 얼른 마음속으로 주먹 구구를 해보았습니다. 보아하니 어리무던한 자식이로군. 힘꼬리나 쓸 이 자식을 어떻게 부려먹는다? 쌀 두 마리를 줄까? 아니 그건 너무 많아. 그렇지 이렇게 해야겠군. 황가는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오늘 하루 동안의 마당지를 다 해줄 수 없겠나? 우리 마당에 쌓아놓은 저 펴 낯가리가 보이지? 저것만 털면 되네. 그러면 점심 한 끼를 푸짐히 먹여주고 쌀 한 짐을 주겠네. 어떤가? 그럼 그렇게 합시다. 젊은이는 선선히 대답하고 마당가에 쌓아놓은 산더미 같은 벼 낯가리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황가를 보고 돌이깨를 달라고 했어요. 황가가 돌이깨를 가져다 주었더니 젊은이는 벼 단을 한두 번 후려 쳐보더니 획 내던졌습니다. 이것도 돌이깨요?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걸로 어떻게 저만은 벼 단을 던단 말이오? 젊은이는 사방을 휘둘러 보고 나서 부잣집 부잣집 기둥 깐보다 더 굵은 나무와 석가래 깐보다 더 굵은 나무를 가져다가 눈 깜짝할 새 큰 돌이깨를 만들었습니다. 젊은이는 큰 돌이깨를 휙휙 휘둘러 산더미만큼 쌓아놓은 벼 단을 금세 다 후려 쳤습니다. 황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기만 했어요. 어느 사이엔가 하늘만큼 솟아있던 벼 낯가리는 온대간대 없이 사라지고 그 대신 널따란 마당가에 나달산이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젊은이는 이마에 흐르는 주먹같은 땀방울을 쓱쓱 문지르고 나서 황가보다 소리쳤습니다. 왜 그렇게 멍청이 보고만 했소? 마당지를 다 했으니 이제 벼를 가만히에 담아야 할 게 아니오? 어서 가만히나 가져다 주시오. 황가는 곶간에 넣어두었던 새 가만히를 통고리째 가져다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황가가 가져다 준 가만히 한 개를 쳐들고 웬일인지 껄껄 웃었어요. 요것도 가만히라고 가져왔소? 요렇게 작은 가만히에 어떻게 이 많은 벼를 담는단 말이오? 젊은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팔쪽보다 굵은 새끼를 석석 꼬더니 금세 마당만큼 큰 가만히를 짰습니다. 그러고는 마당만큼 큰 가만히에 산더미만큼 쌓여있는 벼를 한꺼번에 담았지요. 황간한 젊은이가 며칠이 걸려도 못 끝내 벼 마당지를 한나절도 걸리지 않아 해치우자 너무 좋아서 입이 해벌죽해졌습니다. 젊은이는 하루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점심밥을 먹는데 한 서머치나 되는 밥과 다섯 가마이 끓인 국 다섯 독에 담은 김치를 먹어 치웠습니다. 그러고도 아직 배가 부르지 않아 이제야 참 세다리 하나 먹은 것만 하군 하고 말했지요. 젊은이는 황가 보고 약속한 대로 한 짐 지고 갈 쌀을 달라고 했습니다. 황가는 쌀 한 마를 주었어요. 그러자 젊은이는 성이 나서 눈을 뚝 부릅떴습니다. 이게 한 짐 지고 갈 쌀이란 말이오? 내 참 사람을 놀려도 분수가 있지. 젊은이는 황가의 대답을 들어보지도 않고 마당만큼 큰 가마니에 넣은 별을 통째로 둘러매더니 대문을 향해 척척 걸어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일을 시킬 때 한 짐 지고 갈 쌀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래서 이걸 지고 가오? 아니 쌀 한 마리 쌀 한 짐 아니요? 황가는 부랴부랴 따라 나서며 젊은이를 붙잡았습니다. 젊은이는 황가를 향해 벌컥 성을 내며 그건 당신 내 한 짐이오. 내 한 짐은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이란 말이오. 하고는 툭 쏘아주고 땅을 쿵쿵 올리며 대문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답니다. 어미와 지미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살림살이지만 알뜰하게 살아가는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당에 다니고 있었어요. 서당에 가자면 작은 연못을 지나가야 했는데 하루는 연못에서 예쁜 새끼뱀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장난삼아 도시락에서 밥을 떼어 주었더니 새끼뱀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에도 밥을 나눠주고 또 그 이튿날에도 나눠주었어요. 한 달쯤 되니까 뱀이 무척 커졌는데 우연히 먹는 양도 많아져서는 이제는 도시락을 절반이나 더 나눠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이 말했어요. 날마다 먹을 것을 나눠줘서 고마워. 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말을 하는 줄은 몰랐다. 내 이름은 어미라고 해. 나는 지미야. 어미, 지미, 이름이 꼭 형제 같구나. 그래, 그러니 오늘부터는 나를 동생으로 삼아줬으면 좋겠어. 그러자, 그럼 이제부터 내가 네 형이다. 이래서 뱀은 어미의 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미는 날마다 몰라보게 자라나 아주 큰 구렁이가 되어서 도시락을 통째로 다 먹어도 오히려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미는 날마다 점심을 못 먹어서 말라갔지만 지미는 갈수록 더 큰 구렁이가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지미가 형, 이제는 내가 너무 커서 이 작은 연못에서는 살 수가 없게 되었어. 그동안 날마다 먹을 것을 나눠주어서 고마워. 나는 오늘 서울에 있는 노돌라루로 가야 해. 하고 말하고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지미가 노돌라루로 간 다음 날부터 시골에서 서울로 쌀을 싣고 올라오는 배마다 뒤집어져서 아까운 쌀이 강바닥에 가라앉고 말았어요. 서울 사람들은 야단이 났습니다. 마침내 임금이 사실을 알아보라고 하여 알아보니까 시골에 사는 어미란 아이가 먹여살린 지미라는 큰 뱀이 노돌라루에 숨어 살면서 조화를 부리는데 도무지 지미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임금이 화가 나서 어미를 잡아오라 호령을 했습니다. 어미는 꼼짝없이 잡혀와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싶었지요. 네 이놈 죽고 싶지 않거든 내가 키웠다는 그 뱀을 잡아오너라. 어미는 노돌라루로 가서 지미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소용돌이 치며 지미가 나타났어요. 형 왜 여기서 울고 있어? 네가 말썽을 부려서 그런다. 임금님이 당장 너를 잡아오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 어쩌면 좋겠니? 형 걱정할 거 없어. 내 몸을 석자 새치씩 자르면 꼭 새토막이 될 테니 어서 잘라다가 임금에게 바쳐. 지미야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니? 글쎄 형은 아무 걱정 말고 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래서 어미는 지미를 새토막으로 잘라다가 임금 앞에 바쳤습니다. 임금이 뱀을 보니 하도 크고 이상하게 생겨서 어디 한번 자르기 전 모습대로 붙여보아라 했습니다. 신하들이 지미의 토막난 몸을 이어붙이자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고 안개가 자욱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지미가 임금을 얼른 삼켜버리고는 자치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미가 마침내 임금이 되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이었습니다. 어미가 다시 노돌라루로 가서 지미를 부르니 지미가 용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형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으니 강바닥에 모아놓은 쌀을 가져다가 골고루 나눠 먹어 그라고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어미는 쌀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고 마을 사람들을 챙기는 훌륭한 임금이 되었답니다. 착한 아버지를 배신했던 아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렸는지 비가 주룩주룩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며칠째 계속 내린 비로 물난리가 났지요. 골짜기마다 강물이 넘쳐나서 곡식이 쓸려가고 집이 떠내려 갔습니다. 곳곳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아우성이 그칠 새 없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그마한 매생이를 타고 넘쳐난 물속에 들어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질고 마음 착한 할아버지 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물에 빠져 아우성 치는 사람들을 구해주고 짐승들도 건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생이를 저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어린애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물에 빠져 거의 죽어가는 어린애를 매생이에 안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슴 한 마리가 떠내려 왔어요. 할아버지는 사슴도 매생이에 들어 올렸습니다. 그 뒤로 또 뱀 한 마리가 떠내려 왔습니다. 몸에 상처를 입어 헤엄도 치지 못하는 뱀이었어요. 그리 기분 좋은 동물은 아니지만 마음 착한 할아버지는 그 뱀도 구해서 매생이에 싣고 기슬그로 나왔습니다. 매생이가 땅에 닿자 사슴과 뱀은 제 갈대로 돌아가고 어린애만 남게 되었습니다. 얘야 너도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할아버지는 자기 품에서 떠나기 싫어하는 어린애를 보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갈 데가 없어요. 함께 있게 해주세요. 어린아이는 할아버지에게 애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큰 물에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된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는 펑 영리하고 똑똑했어요. 아들도 딸도 없이 홀로 사는 할아버지는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야 오늘부터 내 아들이 되어 사는 게 어떻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어요. 아이도 할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을 기뻐 했습니다. 아이는 그날부터 할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걱정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 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뜨락에서 멍석을 틀고 있는데 사슴 한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물에 빠진 걸 구해준 사슴 이었어요. 사슴은 할아버지 앞으로 껑충껑충 뛰어오더니 옷자락을 물고 자꾸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사슴이 왜 나를 밖으로 이끌까 또 누구를 구해달라는 게 아닐까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밖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사슴은 할아버지를 이끌고 산으로 갔습니다. 고개 하나를 넘어서니 거기에 큰 바위골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를 바위골 앞까지 이끌고 간 사슴은 제가 먼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뒤따라 바위골 속으로 들어갔어요. 굴 속에는 눈이 부시도록 빛을 뿜는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상자를 열어보니 상자 속에는 금은 보아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 논도 사고 밭도 사고 덩실한 기와집도 새로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슴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들로 삼은 아이도 그때부터 부잣집 아들 노릇을 하게 되었지요. 많은 재물이 생겨나자 아들은 차츰 노름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도박도 하고 술집을 찾아다니며 건달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얘야 재물이 좀 생겼다고 건달 노릇을 해서야 되겠느냐 노름에 재미를 붙이면 마음이 흐려지느니라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아들을 진심으로 다 일렀습니다. 내가 돈 좀 쓰는 게 그렇게도 아깝나요? 아들은 할아버지 말씀을 새겨듣기는 커녕 이렇게 대들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을로 돌아다니며 할아버지가 자기를 잘 먹여주지도 않고 머슴처럼 구박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마음이 착해서 사슴덕을 보았다고 말하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큰물이 났을 때 엉큼하게 남의 재물을 거두어 모은 거예요. 하며 헛소문을 퍼뜨리기로 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소문은 한입 건너 두입 건너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원님은 곧 나조를 보내 할아버지를 잡아드렸습니다. 네 이놈 장마때 사람을 구한답시고 매생이를 타고 다니며 재물을 훔쳤다면서 원님은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사옵니다. 뭐 그러지 않고서야 너 같은 가난뱅이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겠느냐 사실은 그때 구해준 사슴이 금은 모아가 있는 곳을 가르쳐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그 말을 조금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놈 그건 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네 자식놈이 말한 게 있는데 그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원님은 아들이 하는 말만 고지 듣고 할아버지를 기어이 옥에 가두어버렸습니다. 그 애가 그런 말을 하다니 할아버지는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 한숨만 몰아쉬며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옥에 갇힌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었습니다. 아무리 제물의 눈이 어둡기로 서니 자기를 살려주는 애를 이렇게 갚는단 말인가. 할아버지가 답답한 가슴을 풀길이 없어 한숨만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스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상하게 생각하여 소리나는 구석을 바라보니 뱀 한 마리가 바람벽을 타고 옥 안으로 스르륵 기어들어오고 있었어요. 찬찬히 살펴보니 장마 때 살려준 그 뱀 이었습니다. 뱀은 들어오자마자 할아버지 발등을 깨물고는 다시 스르르 기어 나갔습니다. 자기가 살려준 뱀한테 발등을 물리고 보니 할아버지는 슬프고도 기가 막혔습니다. 참 동분할 일이로다. 내가 괜한 인심을 써가지고 이런 화를 당하는 구나. 할아버지는 너무도 분해서 가슴을 북받쳐 눈물이 났지요. 할아버지가 상처를 매만지며 이제 뱀한테 물렸으니 죽을 일만 남았구나 하고 생각할 때 였습니다. 아까 왔던 그 뱀이 이번에는 입에 푸른 잎사귀 하나를 물고 다시 기어들어왔습니다. 뱀은 그 잎사귀를 제가 물어 상처낸 자리에 붙여놓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푸른 잎사귀가 상처에 닿자마자 아픔이 먹고 상처도 순식간에 암울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발등을 물어놓고 이번엔 약을 갖다 주더니 할아버지는 영문을 알 길이 없었지요. 그때 옥문 밖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일났다. 마님이 뱀한테 물렸어. 빨리 의원을 불러라. 그러더니 며칠 뒤에는 한탄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용한 의사마저 못 고치겠다니 이제 어찌 하면 좋단 말이냐. 그것은 원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가 고쳐볼까? 할아버지는 뱀이 물고 잎사귀를 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옥조를 불러 자기에게 병을 고칠 방법이 있으니 원님한테 알리라고 했어요. 옥조리 달려가 그대로 아래자 원님은 할아버지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옥에서 나온 할아버지는 곧장 원님한테 달려갔어요. 원님의 부인은 온몸이 퉁퉁 부어 힘겹게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뱀이 몰아온 푸른 잎사귀를 상처에 붙여주었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몸에 퍼졌던 독이 빠지고 붓기가 곧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님의 부인은 고른 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자네 정말 용하네 의원보다 낫구먼 원님은 너무도 고마워 할아버지를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말이네 어찌 그렇게 치료를 잘하는가 아닙니다. 제가 어찌 의원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죄다 원님에게 말했습니다. 원님은 그제야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진실로 믿게 되었어요. 뱀같은 미물도 은혜를 갚는데 하물며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 어떻게 자기 목숨을 구해준 양아버지를 배반한단 말인가 당장 그놈을 잡아오너라 원님은 나졸들을 시켜 은혜도 모르는 아들을 당장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음 착한 할아버지를 크게 칭찬하고 소원이 있으면 들어줄 테니 서슴없이 말해보라고 했어요. 아비를 배반한 소행으로 말하면 괘씸하게 이를 데 없사오나 재물에 눈이 어두워 그런 것이오니 너그러이 보살펴 잘못을 내우칠 기회를 주었으며 나옵니다. 할아버지는 옥에 갇힐 신세가 된 죄를 알겠느냐 원님이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제가 그만 재물에 눈이 어두워 못할 짓을 하였사오니 죽어마땅한 줄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죽으면 마음어진 아버지를 봉양할 수 없사오니 어진 마음 본받아 모시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원님은 옥에 가두려던 아들도 풀어주었어요. 그 뒤 아들은 재물 때문에 흐려졌던 못된 마음을 고치고 마음 착한 할아버지를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산삼을 준 신령 옛날에 아주 착하고 부지런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가난했대요. 그 집에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아궁이에 묻어둔 불씨가 있었습니다. 그 불씨는 매일 저녁마다 아궁이에 나무 뜬거를 하나씩 묻어두면 다음날 아침까지 벌겋게 숯불이 되어 살아 있었습니다. 그 불씨로 불을 피워 밥도 짓고 쇠죽도 쓰고 군불도 지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불씨를 절대 꺼트리지 않고 대대로 잘 보존하여 이어 왔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불씨를 물려주면 며느리는 그걸 받아서 다시 그 다음 며느리에게 전해주었지요. 그런데 어느 해 겨울 가시지 본 며느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는데 어떤 더벅머리 총각이 부엌 아궁이에 묻어둔 불씨를 훔쳐가지고 번개같이 도망치는 겁니다. 깜짝 놀란 며느리는 하도 다급해서 더벅머리 총각을 쫓아갔지요. 여보세요 제발 그 불씨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애원하며 줄곧 뒤따라가는데 총각은 들은 척 만척 깊은 산속으로 달려가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총각을 놓칠까봐 숨차게 따라가느라 지칠 대로 지쳐버렸지요. 얼마나 달려갔는지 갑자기 앞서가던 총각이 불씨를 획 내던져버리더니 어디론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며느리는 뛰던 걸음을 멈추고 총각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지만 조용한 산골에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총각이 버리고 간 불씨를 가지러 얼른 뛰어갔지요. 다행히 등걸 볼은 그대로 벌겋게 살아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덩어리 근처를 보니 온통 산삼이 가득히 자라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허겁지껏 그 산삼을 캐서 치마 포개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봤습니다. 집에서는 며느리가 아침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려 걱정하려고 있었는데 낮이 되어서야 산삼을 치마 가득 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얘야 새벽같이 어딜 갔다가 이제 오니 하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에 더벅머리 총각이 불씨를 훔쳐가서 따라가 보니 산삼이 있어서 캐왔다고 하고는 되찾아온 불씨를 보여드렸지요. 식구들은 참으로 놀라워 하면서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그 더벅머리 총각은 어디 갔느냐 며느리는 더벅머리 총각이 불씨를 던져놓고 갑자기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더벅머리 총각은 사람이 아니고 신량 님이었는데 너무 착하고 부지런한 집안인데 가난한 것이 하도 딱해서 총각으로 모습을 바꾸어 산삼 있는 곳을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그 집에서는 산삼을 팔아 논도 사고 밭도 사서 잘 살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여기서 검은 머리 짐승은 사람입니다. 개나 그 밖의 짐승들은 보살펴주면 고마워하고 잘 따르지만 사람은 은혜를 베풀었을 때 더 이용하거나 배신을 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너무 잘해주지 말라는 말로 쓰입니다. 이 속담에 맞는 이야기가 아버지를 배신했던 아들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어른다움이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교훈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